공방전기쟁을 여기 한번 불쓰는 것이 딱 정해졌거든 여기 차에 대하나 중앙불 하나 좌측 하나 또 이제 그 차에 한두 개씩 내려..내려보죠 이거..이거죠? 응 나갔어요 여기서 좀 풀어주고 아..안전 쉽구나 이거 뜯어내가지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요? 네 그래갖고 피스 두 개를 받고 그게 또 가격 돈을 받던가요? 네 이거 만원..만원이라고 그러던데 그리고 뒤쪽으로 열이 나니까 이거 풀르면 뒤로 빠지거든요 이쪽에다 이렇게 조인 부분을 봐야지 열이 좀 덜.. 아 뒤로 빼가지고요? 여기 열이 많이..괜찮을까요? 네 이제 뒤쪽으로 해놨으니까 여기 커버 이렇게 없이 상관없어요 아예 상관없습니다 그럼 원래 선 잡아주는 거라 상관없어요 유리 뒤에 와 그거.. 아니 아니 괜찮아요 없어요? 네 think the way you will say 맞나ị 지금 전 εν상 완료 격려